2017학년도 4월 둘째 주 다우뉴스 주요 단신입니다. 지난 28일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김수영 작가의 초청 특강이 열렸습니다. 김수영 작가는 당신의 인생은 무엇입니까? 라는 주제로 나를 이해하고 내 삶을 창조하는 인문학적 방향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. 이날 특강은 인문역량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관심있는 교직원, 일반인 등 총 600명이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.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학 한랄연구소 교수들과 관계자들이 동아대 한석정 총장과 한랄문화조성 및 국제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한석정 총장은 한랄문화조성과 교류를 통해 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. 현재 우리 대학에는 50여 명의 이슬람문화권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.